아 여 지금 요것도 골피에 속하는데 피부도 좋고 거북피 거북피 예 거북피 인데 이 성간조경 사장님이십니다 아주 자 인 자 제일 명품 소나무는 이 거북피로 지금 어 아 그렇죠 지금 이 요거는 수령이 한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200년 야 요 지금 요거는 어 피하나에 지금 흠없이 한 60cm 정도 되는 피도 이렇게 있고 이야 피가 아주 좋고 색깔도 좋고 피부도 좋고 자 명품입니다 요런 소나무는 자 멀리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좋습니다 예 예 피부 좋고 또 어 성간조경 사장님이 또 이렇게 잘 손질해 해고 또 어 보니까 수고가 수고가 요것도 한 어 한 2미터 70 정도 수고가 2미터 70 정도 되고 자 그리고 음 음 직경이 자 직경이 어 2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경이 어 30cm 정도 되겠네요 되고 자 요 소나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소나무는 아주 이 거북피 거북피에 어 골피로 생각됩니다 자 아 자 올라오다가 한번 굽이 쳐서